아, 대한민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정수라씨도 오는 6월에 행복한 신부가 됩니다. 정수라는 지난해 3월 연예인 골프 모임에서 동료 가수인 변진섭의 소개로 만난 한 건설업체 대표 장모씨와 골프를 치면서 약 1년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오는 6월 3일 오후 1시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그동안 싹티온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정수라는 예비신랑의 이름과 나이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자상한 구석이 많은 따뜻한 남자라고 밝혔는데요. 결혼식의 축가는 이 둘의 만남을 조선한 변진섭이 맡았고 신접살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수라는 1980, 19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로 최근에는 뮤지컬 왕과 나 등에 출연하고 있습니다.